네 안녕하세요 마린블루입니다. 오늘은 에미스킨의 울트라 H2O 골드 모델링 팩을 할건데요 이런 팩에 알약처럼 되어 있는 팩이 들어있는데 열어보면 스파출러 하나 들어있구요 스테1, 스테2 이거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5g 이구요 그래서 여기 케이스에 부어서 사용해 볼게요 스테1 일부러 일단은 가득한 식기 5분만 있습니다 30초 정도분 앞에서 블러링 스파트 얼굴을 복구하고 2, 30초 금지한 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연이도 있죠 자 이렇게 조합을 하고 여러분의 병방목습기와의가 한 번 하영성 뭐야 자 자 스킨과 함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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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죠? 여기있죠? 좀 들어가네 여기 차가워요? 여기 가슴치워나? 어떻게 눈빼이 좀 많이 있어? 그게 뭐 희망이 났어? 이렇게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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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 sheistes 쩝 쫄까비 Thailand lays 쥐 마시면장 지금 20분이 지난 것 같으니까 굳었나 싶은데 촉촉하거든요 20분은 지났거든요 뜯어보겠습니다 건성인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게요 레미 모델링 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구독해 주시구요 저는 다음에 뵙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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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